부처님이 신격화되거나 우상화되는 것을 거부하셨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신도 믿지 않고 부처님도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 경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은 기독교에서 말한 신과 같은 존재를 강력 반대하고 부정한 우위의 불교라는 새로운 가르침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마치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거룩하고 뛰어나셨던 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신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인물입니다 만약 부처님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불교를 다르게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부처님을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해 버린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믿음 태도를 외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외도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이단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 보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나머지 초월적인 그런 분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것을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의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코살라고의 사림이라고 하는 마을에 계실 때였습니다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뵙고자 그 사림이라는 마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도나라고 불리는 바라문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걸어 다니시는 뒤를 따라다니다가 부처님이 밟은 발자국을 내려다 보니까 그 발자국의 소위 천폭륜상이라고 하는 문신이 땅에 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천폭륜상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법륜 마커, 수레바퀴와 같은 마커가 부처님이 밟은 그 땅에 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도나라는 바라문은 참으로 특이한 일이다 이런 일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됐던 모양입니다 도나라는 이 이교도는 부처님이 나무 밑에 앉아 계실 때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가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은 하느님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바라문이요 나는 하느님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는 계속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아수라가 되셨습니까? 나는 아수라가 되지는 않겠노라 그렇다면 당신은 용이 되셨습니까? 부처님은 아니다 나는 용이 되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처님이여 당신은 건달바가 되셨습니까? 나는 건달바가 되지는 않겠노라 그렇다면 당신은 야차나 긴나라나 마오라가 되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도나라는 사람을 향해서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묻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았노라 그 도나라는 이교도는 부처님께 다시 확인하려는 식으로 여쭈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나는 번뇌망상 시달리는 그런 보통 사람이 되기를 바라진 않는다 당신은 내가 물은 그 무엇도 되지 않았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진정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소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우리 앞에 나오신다면 충분히 그런 질문도 해볼 만하고 확인받고 싶은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부처님이 그때 개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느님도 아니요 용이나 아수라나 건달긴나라도 아니다 마오라가나 건달바도 아니며 또한 야차나 그렇다고 보통 사람도 아니다 나는 보고 듣는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번뇌를 끄는 사람이니라 이 몸은 코끼리처럼 잘 다스려졌으니 남에게 유혹당하지 않으며 나는 애착과 욕망을 끊고 해탈하였으니 유네의 길에서 멀리 벗어났느니라 그윽한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연꽃이 저 진흙이 고여있는 곳에 피었으나 그 진흙이 몸에 묻지 않는 것처럼 나 또한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어울리나 세상일에 물들지 않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니 무수한 인연에 얽히고 설켜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지만 나는 이미 그러한 굴레를 벗어난 여니라 나는 탐욕에서 벗어났고 증오하는 마음에서 해방되었으며 어리석음에서 멀리 벗어나 모든 번뇌를 끊어버렸으니 생사윤회의 굴레를 벗어난 부처라고 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참 우리에게 명확하고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부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스로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이러한 감각기관을 절제할 줄 알고 그러한 절제를 통해서 연꽃이 물에 피었으나 그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번뇌망상에서 벗어난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초기 경전의 여러 곳에 전해지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내용이 여러 경전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려고 할 때 나는 하느님이 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받들자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선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이 신처럼 우러러 받들려고 생각하자 그것을 분명하게 거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더 양심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하고 받들려 할 때 그것을 아니라고 거부하고 나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기의부로 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봐 몸달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부처님은 남들이 알아주려고 있는 입장인데도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아마 하느님과 같은 분이냐고 여쭈었을 때 부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신으로 생각했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가끔 불교를 우상승배라고 헐뜯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상승배라는 것은 인공적인 조형물을 인격화하고 절대화하는 어리석은 믿음 형태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불교인들의 믿음의 체계 속에는 약간의 우상승배와 같은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은 훗날 우리 신앙심이 가득한 신심에서 우러난 그런 모습들이지 부처님이 바랐던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의 모든 종교가 겉으로는 우상승배를 극력 반대하고 있으면서도 부분적으로 우상승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타정개인들이 불교인들을 향해 우상승배한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불교인들이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부처님은 얼만큼 신격화되고 우상화되는 것을 거부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승배는 보이지 않는 대상을 승배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하는 우상행위도 있지만 더욱 경계해야 될 것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허상에 매달려 있는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는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경전 가운데 금강경이 있습니다 아마도 불자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지 않은 신분이 거의 없을 것이고 또 불자 가정에서 초상이 났을 때 많이 독송하는 경전이 금강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강경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수행의 지침서로 중요하게 여겼던 경전이 하나입니다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만약 물질적인 형상으로 나를 보려하거나 어떤 서류로 나를 찾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 결코 나를 볼 수 없는 이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말씀드리면 약이 새께나거나 이음성 구하면 시인은 행사도라 불름견 여련이라 라고 하는 기절을 흔히 금강경 중에서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정면으로 우상승배를 극력 반대하는 기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느님입니까? 용입니까? 건달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부처님은 나는 아니다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비난이나 또는 헐뜯음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금강경의 가르침 같은 것은 부처님께 도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려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자는 금강경을 보지도 않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강경은 한 글자도 빠뜨리거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데 실제로는 부처님이 그렇게 부인하려고 했던 우상승배적 태도를 보이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금강경을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외운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그 경전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대로 실천하는 것이지 무조건 글자만은 읽고 외우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서서 예배하고 하는 그분은 자신을 신격화하고 또 초월적인 존재로 이렇게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고 다만 중생이 살아가는 그 역사의 현장의 모습들을 낱낱이 깨뜨로 분석하고 또 그 과정에서 중생들의 아픔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깨뜨로 알아서 그것을 우리 앞에 제시하시고 우리들이 가는 그 길을 낱낱이 보여주신 위대한 성자여 인류 역사상 뛰어난 지성을 자랑하셨던 분이며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들이 아픔을 감싸고 보살 빼주시던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